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담배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8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인스타, 트위터 등 SNS에는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것이 아니냐는 장면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제니 에어로 바이젠 오피셜에 올라온 A Moment in Carpry with Jenny 영상에 포함됐던 장면으로 영상 길이는 9분 50초에서 9분 48초로 2초가량이 현재는 브이로그의 일부분이 삭제되어 게시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영상은 며칠간 알려지지 않다 최근 알려진 것인데요. 제니의 해외 일정 당시 찍힌 것으로 영상 속 공간은 대기실로 보이며 영상은 흑백 화면에서 제니는 스태프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화장과 머리 손질을 받는 중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있고 제니가 이 물건을 입에 물고 난 뒤 입에서 연기를 내뿜는 장면도 포착된 것입니다. 제니 논란에 대해 팬들은 담배를 피운 것 자체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실내에서 흡연했다는 것을 문제 삼으며 그녀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에 팬들은 제니가 흡연자인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옆에 사람이 있는데 예의가 아닌 것 같다 담배 피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주위 사람을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사람들 있는데 피울 정도면 평소에 얼마나 많이 피울까? 사람 인성이 보이는 장면이다. 전담이라도 사람 면전에서 담배 연기를 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며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제니의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 OA 엔터테인먼트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